오구아! 온 떡대 낚아채면 안 돼! 너 오늘 왜 덤덤하냐? 쉿띠! 까꿍! 어때요, 몸도 화면이 보이시나요? 네, 알았어요. 괜찮을려나? 전방에 닭돌기들이 있습니다. 엄청 많아요, 닭돌기가. 아내가 날라잖아, 우리 떡대 가로채면 어떡해? 안 가로채. 떡대 어머미 더 무서워했어요, 떡대는 괜찮은데. 재나가자. 너무 많은데? 오구아! 온 떡대 낚아채면 안 돼. 너 오늘 왜 덤덤하냐? 무섭지 않냐? 엄마마 무서워 닭돌기. 그럼 더 찍어줄게. 오늘 강아지 친구들 없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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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대머리 독수리 집이. 날리가 낫다래요. 오늘 추워서 그런가? 응. 개머리 신부예요. 응. 어제보다 좀 추워. 햇빛이 안 나서. 응, 맞아. 어제는 햇빛이 짠. 아니 좋아. dtupj 왕국이 홀리데이 에어 라이언. 춘식이도 있고요 자 떡대 여기 부산갈매기랑 인사하실래요? 아 눈 넓어 아 눈 넓어 됐어? 됐어 어느냐 참고양이 또 심장이 터질것처럼 뛴다 얘 진짜 안쫓고 머리띠가 좀 푸시네요 떡순씨 우와 떡순이라니 내가 보자라니 떡대 표정이 너무 안좋아 어 완전 긴장하네 떡순이 안좋아? 어 완전 긴장하네 완전 얼어붙어있어 떡때라서 그래 떡때라서 그래 떡때야 이제 집에 갈까 집에 갈까요 잘 갔어 가자 눈 감고 있어? 네 잘 봤어 예 자 tha 아주 아 이거 먹 bridget 눈 감고구 남편 잘 안안안안 endlich 해god